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대로 말씀 가지고 절대 복음이란 제모로 말씀됩니다. 오늘부터 로마스 말씀을 강의하는데 이 로마스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날 무렵에 고렌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기록한 말씀으로써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스는 사복음서와 비견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로마스는 교회 갱신의 이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교회 갱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시작으로부터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같은 그야말로 역사상 교회를 새롭게 갱신했던 기일에 쓰임받았던 이 거목들이 모두 다 로마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스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이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스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 이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 복음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막상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막연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짧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끝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66권 전체가 요한봉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66권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 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 복음이다. 절대복음.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길 담겨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복음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스 강의 설교를 통해서 예원계자 성도들 매일매일 잘못 각인되는 것들 잘못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비복음적인 옛들 오랫동안 복음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각인되어버렸던 옛 틀을 이류본 복음을 들으면서 깨버리고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복음으로 새 틀을 갖추는 시간표가 되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의 기운과 핵심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은 자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로 살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을 다 사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복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좀 그렇게 우리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기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복음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따오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아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보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거기도 신이라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핵심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이 곧 예수 거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짧게 표현하면 복음은 곧 예수 거기도다. 이 예수 거기도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언해왔던 따오시의 자손으로서 혈통을 타고서 이 땅에 드디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신과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많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많이 와왔어요. 아 그분은 사람이야. 100%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 그 사람인데 선지자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분은 완전 하나님이야. 인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영재주의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양쪽 하나님과 사람 이 양쪽의 사정을 다 알아야 진정한 정보자가 되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정보할 수 있다. 화해를 생길 수 있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의 이 고백 대로 예수의 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정보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체주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되어야 피가 있어요. 영은 피가 없어요. 히브리구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셔서 피 흘리기 전에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상을 세워서 사람들의 짓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인이 짐승을 들고 와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슨 며칠 난 무슨 죄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이제 다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대세해서 이 짐승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짐승에 목을 쳐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했던 죄삼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사이자. 아무리 검색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 인간의 죄 원죄 자본죄 해결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 흘림 이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가져 그래 인간이 되어야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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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는 의인만이 속죄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합니까? 앞뒤에 맞지 않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복된 소식 참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많이 우리의 참복음이다. 사도 바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로마에는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의 복음이 있었어요. 이 황전을 로마 당시 황전을 신격화했습니다. 황전은 신이다.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석과 부하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만이 절대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로마 시대처럼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 복음에 주어진 복음을 부산하지 않고 참 진리가 아닌 진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묘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해서 여운한 멸망길로 이끌고 있는 이 이단들 이 신천지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예수 재림예수의 영을 받은 보혜사다 재림예수의 영을 받은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신격과 하고 있고 시안부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이 비우들을 자기들 교리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요한 게시록을 교주 이 이만희의 꽤 마쳐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교회 속에 잡입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주님께서 시오시 문동인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같이 큰 교회는 들어와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흔들 수 있지는 몰라도 교회 파괴는 못시게요. 그런데 보통 100명 200명 300명 조그만한 교회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아무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수위의 사람들을 볼 때 믿음 좋다 헌신 많이 한다 인정 딱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역량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사람 사람 모임에 모순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 비판하고 또 주의 종들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일단 의심하세요. 당신이 신천지에서 왔냐고. 그것도 어쩌다가 지나가면 한 번에 몰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신천지예요. 이 중에도 눈 부럽도 앉아 있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절대 졸지 않아요. 눈물없다고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절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요. 신천지 때문에 난리예요. 저 지금 과천에 말이죠.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통합청 교회가 한 3천명 명이 넘게 내가 잘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거기 있는데 신천지 들어와 교회는 다 잘라지고 천명도 안 보이죠. 그 산분위가 다 분산돼 다 나아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신천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중에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의회가 이것이 또 지금 확산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금 성교 협의회 좋은 단어 다 들어가세요. 세계보금 성교 협의회라는 이름을 단 건물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주위에 많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주위에도 많아요. 지금 어느 회집을 하더니 어느 문 닫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이 탁 붙어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이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열정이 여러분 열정 게임도 안 돼요. 지금 이들은 전세계 175개 나라에 7000여개 교회가 있어요. 이 안상홍 정의회 굉장합니다. 280만 등록성도가 있다고. 그들이 공공연하게 여러분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사는 게임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이들은 끝으로 나눔과 봉사 행복한 가정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요.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 사람이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날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6월절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예배 시간 머리에 수근을 써요. 천지교처럼 딱 수근을 섭니다. 특별히 안상홍. 안상홍이 죽은 후에는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부인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장세기 1장 26결로 입술재를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우리가 아단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장길자다. 그럴 듯 하죠. 혹시 헷갈린 분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라는 복수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세요. 삼위 일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료를 분배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휩쓸려야 돼요. 이 안상홍의 정의에는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찬송 어떻게 불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부르냐.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도 모든 기도도 다 하고 나면 안상홍님으로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죠. 뭐 장난 같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었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장길자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하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존 교회가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다 알고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데아스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 붙어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예수 교회도의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짜들이 많이 등장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예배 참석한다는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위에서 보면 주차되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막 꽉꽉 차가지고 그냥 물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몇 시간씩 한 시간씩 걸려요.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왔으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복음 잡고 가야지. 아니면 정신 차려야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왔으면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왜 학생들에게 숙제 내줍니까? 왜 기말고사 시험 칩니까? 아이들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이들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가지고 성공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배 드리라 영적으로 살아라 살아서 하나님 축복받으라고. 그리고 훈련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속지 말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이런 오직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영적 정체성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말나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군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우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린 후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우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우심을 받은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둘러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것을 말하는 노예. 노예가 종이에요. 그때는 종.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의 종 하니까 대단히 무슨 목사, 무슨 주의 종 하니까 대단히 높아 보입니까? 종이 무슨 높입니까? 종은 종님이란 압니다. 종놈이지. 그게 바울이 자기를 보고 그럽니다. 나는 바해수 그의 종놈이다 이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 당시 둘러스라고 하는 동으로 썼는데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란 말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노예는요. 노예하고 땅나기는 똑같은데 노예하고 땅나기는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 노예는 말을 하고 땅나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랄 정도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로마교회 성도를 보고 나는 예수국의 종이다 그랬다니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고 창피한 말인데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만 예수국의 종이 아니고 로마교회 성도 너희들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요.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은 새끼를 자식을 낳아도 그것도 주인 거예요. 맞아요? 다 주인 재산이에요. 주인 거라고요.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 그런 뜻이죠. 종은 자유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다라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렇게 변화를 말합니다.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은 주인을 잘 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주인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동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이 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되실 것 마귀 되실 것 나는 나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냐 마귀 종로라는 사람들 마귀 소속된 사람들 불신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 열두 가지 문제 속에 꽉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 말할 것도 없고 가문 저주 말할 것도 없고 열두 가지 딱 역적 문제 잡혀 꼼짝 탈착을 못해요. 불신자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날 잡아야 돼. 귀신이 들리는 무당 차다가 가죠. 날 잡아야 돼. 결혼 또 날 잡아야 돼. 무덤 또 장수 가르쳐준 데 가야 돼. 전부 귀신이 시키는 데라. 귀신이 시키는 데 꼼짝 다 참 못해요. 사주팔자 운명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길 가요. 돈이 많아도 고통당해요. 막 정신적인 거 없던 밤잠 못 자러서 불면증 걸려. 공황증 걸려. 댕기피증 걸려. 막 불어포불 마셔야 돼. 돈 많은데. 남들 볼 때 부러운데. 내면에는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이걸 안 맞으면 잠을 못 자. 불신자들의 상태를 아세요? 우리 김신대 의원 나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해드라고. 처음으로 내가 기도해줬다. 오늘 기도해드라고. 고생을 좀 더 해야 돼. 그래가지고 더 간절해야 돼. 더 간절하게. 그 바쁜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드라고. 야. 한 번도 기도해드라고. 오늘 기도해줬어. 내가 기도해줬어. 기도해줬어. 아 역시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이 되구나. 영적인 사람. 사람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야. 갈겹이. 저도 마찬가지.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이 자리에 선거에요. 다 고통통해서. 연단. 연단한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인줄을 알미라. 연단 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제대로 받으면 고생 안 할 텐데 안 그러면 엄청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에 말씀 잡고 여러분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부신자는 너무 고생한다니까요. 여러분처럼 당당하지 못해요. 여러분처럼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입니다.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마귀에서 해방입니다. 사주 빨자에서 해방입니다. 간문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해방되었어요.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하든지. 아멘. 그러니까 해방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갈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자유해요. 복음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해요. 그게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잡혀있다. 밤새도록 나, 뭐 때문에 힘들어, 나 고통, 나 저 인간 때문에 돈에 손해봐서 내가 저 말 한마디에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슨 말, 그거 뭐, 인간이 사는 그거 뭐 다 할 때 없어지는 거, 그게 잡혀가지고 고민하고 몸을, 그거 안 해요. 그거 잡힌 사람은 뭐 같냐? 속은 거예요. 하나는 자녀인데도 구원받아놓고 또 속았어. 사단이 속임수 전문가거든, 속입니다. 그게 전문인 줄 알고, 그게 다인 것처럼 속인다고요. 그래서 막 생명 겁니다, 이 서론의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생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사단 주특기는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관계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원수 몇 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자유하지 못하도록 아유, 나 예언견하고 다 좋은데, 저 인강음만 보면 나 괴로워. 딱 잡혀있는 거예요. 사단이 곧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이지만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찾아가서 화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면 내가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든데 우리 화해합시다. 이 사단 장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화해합시다. 커피 마시면서 딱 화해해버리면 사단이 에이, 이제 할 일 없는데 떠나야 되겠구나. 그거 떠나. 그거 아셔야 돼요. 아멘? 그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여러분의 무슨 존신이 필요하냐고요. 갈라디아 2장 입절인데.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이 전략을 아셔야 돼요. 뭘 건드립니까? 자동심을 건드려요. 사단의 마지막 보루가 자동심이에요. 자동심을 건드려서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아시겠어요? 이 사단의 마지막 보루 재산 다 팔아줄 수 있고 몸 다 던질 수 있어요. 자동심은 안 돼. 이 건드리면 막 미치고 환자가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유해방 누림 참 기쁨 갖추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은 이렇게 고통하는데 여러분은 자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 나 자유 우리 자유 성경이 보증해서 로마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래서 결코 아멘? 결코 얼마나 성경이 강조합니까? 그냥 정작이 없다면 될긴데 결코 정작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법적 해방이에요. 법적 해방. 법적으로 해방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은 안 돼요. 어떤 이유도 여러분을 망가뜨릴 자가 없어요.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 자유를 누리는 게 정상이에요. 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할 게 뭐가 목사님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사는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내가 다 뛰어넘었어요. 다 문제사건 다 뛰어넘었어요. 이 억울함을 다 뛰어넘었어요. 기뻐함을 안 삐약한 거요. 사단의 주택기는 기뻐함을 삐약한 거요. 즐거움을 삐약한 겁니다. 행복을 삐약한 겁니다.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절대 복음을 소유한 자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지 로마서의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는요. 사상 최고로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쫓겨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상에서 매장돼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계속 예수 믿음을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음을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요. 우리처럼 이런 지상의 건물이 아니에요. 무덤에 있어요. 무덤. 공동묘지. 공동묘지. 그 땅 밑으로 지하무덤이 지하무덤.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지하를 봐가지고 거기서 무수운 박해를 피하면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이 카타콤이라고 해요. 지하무덤이라고. 지하무덤. 거기에서 얼마나 지냈느냐.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제가 가보니까요. 이 로마 조금 밖에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가보니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거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조그마한 문인데 들어가니까 지하무덤이에요. 도시에요 도시. 얼마나 길이 많은지 안내를 안내인을 안 따라가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이 안내인을 안 따라가고 궁금해가지고 딴 길 갔다가 길 못 찾아 죽었어요. 왜? 하도 그 속에 개미 굴처럼 길이 많아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핍박하러 들어오면 들어오면 쫙 신호해가 도망가버리니까 찾아오질 못하는 거. 어느 길이 길인지. 그렇게 길을 쫙 그 속에서 예배했다. 엄청난 핍박. 여러분 이 핍박을 여러분 같으면 3년을 견디겠어요? 아니 석 달을 견디겠어요? 이런 무지막대한 핍박을 받으면서 300년을 기도하며 견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300년을 대를 이어가면서 그 죽음은요 성도가 죽으면 바로 거기서 문을 파더라고요. 그 파면 석회질이 돼가지고 무너지질 않아요. 파면 그 관 넣고 다 덮어요. 그러면 또 그 벽이 전부다 시신이에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300년 동안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냐? 바울이 보낸 로마스 말씀 때문에 로마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이거 절대 복음 붙잡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서의 당당하게 썼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사치스러워.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 신앙생활을 따로 성경이 말하는 초대의 성도들 볼 때는 웃을 일이요? 뭐 소소한 것 가지고 점들고 낙심하고 그냥 불평하고 엉망하고 바쁘면 귀 안 나오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형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부부 특강을 제가 인도하는데 제목이 절대 제자예요. 일반적으로 이 교회들을 보면 가장 교회를 역동적으로 헌신하면서 영적 부모 무음을 일으키는 팀이 안수집사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바 장로 숫자가 많아서 그러니 장로들이 영적 역동성이 강해요. 안수집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요새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해요. 우리 안수집사회 부부 한 번 더 오늘 세미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서 사천 말써문노가 이삼체를 달아 이 보금화에 주요으로 수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나는 예수 거의도의 것이다. 이런 확실한 영적 정체성 이걸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 예수 거의도의 것이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요 성령이 알고 귀신이 알아요. 이걸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느냐 못 건드려요. 이야 이거는 건드려봤자 손해보겠다. 안 건드려요. 그런데 무장이 안 됐으면 수시로 건드려요. 수시로 건드려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연령층과 상관없이 가장 우리 한국 사람이 즐겨 마시는 것이 뭐냐 커피예요. 그래서 한 집 건너서 어디서 보면 커피 전문집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빙 둘러 커피 전문집이야. 커피 전문집이 그렇게 많은데 커피 만드는 카페에 가면 커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스프레소예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라는 것이 아주 조그마한 양인데 제가 브라질을 갔더니 밥 먹고 나니까 전부 다 묻지도 않고 들어오는 게 에스프레소예요. 커피 조그마한 잔에 들어오는데 아주 쓰지요. 그 맛이 모르니까 쓰고 너무 찐해. 우리인데 너무 찐해. 그런데 이 브라질 사람들은 그대로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카페에 가보면 에스프레소 안 마시는데 다 에스프레소 서놨어요. 다 에스프레소 왜 에스프레소를 서놨느냐 에스프레소는요 커피의 기본이에요. 커피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뭐가 돼요? 아메리카노가 돼요. 따뜻한 우유를 부으면 카페라테가 돼요. 그냥 따뜻한 물을 부으면 그렇죠? 여기에 우유를 거품을 내가 계피가루 초콜릿 가루 이렇게 뿌리면 카푸치노 간단한 거예요. 에스프레소에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카라멜 시럽 첨가하면 카라멜 마키아토가 되고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 카페모카가 되고 에스프레소에서 그냥 간단한 조금만 작업을 하면 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커피 만드는 기본 재료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우리 인생의 심장이 뭐가 돼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CCC 총재 있잖아요. CCC가 뭐냐면 캠퍼스 크루셰이드 포클라스트 대학 내의 십장을 해서 대학 안에서 저도 대학 딸 때 CCC의 훈련도 받았는데 CCC가 대학 안에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보금증관 일을 하는 이 일에 김중곤 목사님이 창설을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대학 안에 모든 보금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해마다 이렇게 여름 되면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수천명 모입니다. 그 수천명 천막을 지어가지고 수요일 모이는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100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100가지 질문을 할 것인데 여러분 딱 하나만 답해라. 예수 크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김중곤 목사님이 100가지 질문을 당한 데 모든 대학생의 답은 하나요.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를 외쳤어요.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 크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오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오거든요. 모든 문제는 예수 크리스도에서 풀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자라고. 아멘 우리에서 했잖아요. 크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라고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 속에 뭐가 각인되셔야 되느냐. 4단계 1장 1절 3절 8절이 각인되셔야 돼요. 크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다 여기 대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다 풀어가야 돼요. 이게 에스프레소라 그냥. 아멘 여기서부터 여러분 심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풀고 다 답이 나와요. 속질 안 해. 순간적으로 사단에 속았다가 저 인간 하다가 주여 크리스도 아멘 주일날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엘사다이 불가능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 있는 분. 아멘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문제의 사건을 다 내놓고 해결하시잖아요. 무슨 홍해를 바다를 가릅니까? 무슨 이러고서 손동한 데 무너집니까? 어떻게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까? 전혀가 아이를 낳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 절대 가능하게 하게 하는 전능자다. 엘사다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크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사건 답을 다 크리스도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성도들 이런 절대 보금 예수의 끝이라고 하는 나는 예수의 끝이라고 하는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의 끝이에요. 절대 이 보금 영적 경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 마라 확정하는 내 절대 보금 인생 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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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